으아 좀디 저 작년에 썸남조차 없이 오롯이 혼자였어요. 올해는 사랑하고 싶어요. 응원해주세요. 제가 응원도 해드리고요. 내일 왁싱 이용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쁘게 꾸미고 좋은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. 자 김미나님께서 방 한구석에 있는 우쿠렐레 더 이상 묵히지 않고 올해는 꼭 배워볼래요. 아 새해의 다짐이군요. 새해의 소망 우쿠렐레 배우기 응원하겠습니다. 8914님께서는 존방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제 소망은 김동률 오빠한테 시집가는 거예요. 이룰 수 없는 헛된 꿈도 꾸게 새해 첫 곡 출발 틀어줘서 스타트가 너무 좋네요. 우리 김동률 오빠가 은근히 또 사람 보는 눈이 저 후배가 봤을 때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. 되게 깐깐한 편인 것 같아요.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자기만의 자기와 잘 맞아야 되는 그런 기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헛된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능에 가까운 꿈은 맞는 것 같아요. 자 서혜진님께서 새해의 소망 뭐 별거 있나요. 당연히 매년 소망이 똑같다구요. 5kg만 딱 빠지면 좋을 텐데 왜 내 살은 이렇게 안 빠지고 왜 내 매년 소망 1순위가 다이어트인 건지. 그렇군요. 다이어트가 새해의 소망인 분들 정말 많아요. 조금만 살 빼면 좋을 텐데. 뭐 열심히 해야죠. 꾸준하게 해야지 이게 살이 빠지지. 뭐 굶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적당히 건강한 음식도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건데. 치킨 쏠게요. 일단 치킨 맛있게 한번 딱 드시고 그 다음부터 건강하게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길 바랍니다. 올해 5kg 빼기 성공하실 수 있어요. 이 치킨으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죠.